오늘 아침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오성원입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을 밝히면서 환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에 이어 동네병원 개원이들까지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맘대로 조절되는 일인가요? 정부는 14일경에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약을 먹는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미리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거나 예약을 변경하라고 조언하는데요. 혹시 집단휴진 당일에 급히 진료나 처치가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그땐 지역보건소와 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2월 말부터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한 비대면 진료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서 지역별로 비대면 진료라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진료 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도 막상 몸 아픈 환자들이 이런 일을 겪으려면 너무 힘들고 또 무엇보다 답답할 것 같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이런 극단의 대치 상황을 이어가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환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까요? 어쨌든 아프면 나만 손해니까 미리 대비를 좀 확인해야겠는데 말이죠. 무력합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별다른 말을 못하겠어요.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밖에 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1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콩도 종류가 많은데요. 이 콩류들의 파종과 순지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프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정말 굳건하시네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계 식량 가격 얘기인데 이게 가격이 석 달째 올랐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올 초에 좀 내렸다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죠. 1월달, 2월달 좀 내렸고요. 바로 오른 거죠. 네, 3월달, 4월달, 5월달 3개월 연속 올라갔습니다. 특히 밀과 옥수수를 계속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내 물가도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계가 발표한 5월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20.4로 전월 대비 0.9% 올랐습니다. 3월달 119, 4월달 119.3 그리고 이제 지난달 120.4 이렇게 하면서 석 달 연속 오른 건데요. 식량농업기구는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매월 집계에서 발표하는데 이 가격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봤을 때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빠졌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밀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또 밀가루 가격 오르겠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곡물 가격 지수가 118.7로 전월 대비 6.3% 상승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요 수출국에서 작황이 부진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 이게 장기화되면서 흑해 항구 시설이 파손되면서 밀 수축질이 막히면서 수출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에서 병충행을 발성해서 작황이 좋지가 않고 브라질은 기상이 나빠서 홍수 났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크게 났죠. 이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쌀 가격은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 수입이 확대될 것을 보이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제품 가격도 126으로 전월 대비 1.8% 올랐는데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계절적 요인 때문에 우유 생산량이 줄었고 유제품 수요가 증가한 소유럽의 생산량은 사상 최조로 떨어질 것을 보여서 가격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 가격 지수는 브라질에서 요즘 공급이 원활해서 좀 내렸고요. 수출력이 높아지면서 4월 달보다 7.5% 달아가면서 117.2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류, 기름 종류인데요. 전월 대비 2.4% 내렸습니다. 대두유, 유채시유, 해바라기유는 올랐는데요. 팝류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계절적 요인 때문에 팝류 생산량이 늘었는데 국제 수입 수요가 떨어지면서 가격은 떨어졌고요. 대두유는 브라질에서 바이오 영향이 증가하면서 이 가격은 조금 올랐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지금 무형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중국이 육류에 이어서 또 유제품에 대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유럽연합의 무역 제재에 맞서서 돼지고기 등 육류에 이어서 유제품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이런 분야에서 양측이 맞붙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른 곳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관용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업계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하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통계를 보면 유럽연합이 작년에 중국의 버터, 치즈 같은 유제품 총 80만 5천여 톤, 17억 6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어치를 수출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에 88만 톤, 약 20억 8천만 유로 대비해서 약간 줄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관용 매체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중국이 맞대응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서방과 중국의 대립이 공산품, 농축산품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랑 EU가 전쟁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할 수도 있겠지만 무역 분쟁, 이게 전기차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확대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작년 10월 달에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러자 중국산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전동차 의료기기로 조사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중국산 주석도금 강판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도 시작을 했는데 그러자 중국이 여기에 맞서서 지난달에 대만, 미국, 유럽연합, 일본산의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포름 알데이드 혼성중압제 POM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이제 눈에는 눈, 얘는 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건데 최근에 자국 내소 시장의 규모를 앞세워서 유럽 국가를 상대로 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중국 업체가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중국 정부가 배기량 2.5리터 이상의 수입 자동차 내에서 일시적인 관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낙농가들이 우유 생산비 이하로 유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법 제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낙농업계 측에서 최근에 우유 생산비 이하로 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유럽연합위원회 그리고 이제 의회 건물이 있는 벨기에 수도 브루셀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시위대들은 유럽연합 각국 깃발을 뜻하는 색깔로 페인트를 칠한 소 모형을 끌고 나와서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요. 특히 스페인에서 시행 중인 모든 유제품 구매 단계에서 생산비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유럽 전역에서 시행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우유협회에 따르면 각국의 낙농가들의 생산비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판매 가격 대비 농가 수치 가격에 적어서 낙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관행 때문에 지난 25년 동안 농가 생산비 대비 유대가 높았던 적이 우유 가격이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낙농업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생산비 대비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젖소 키워서 한마디로 우유 팔아봤자 생산비도 안 나온다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러면 일할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실제로 시위대 중에 이태리 낙농가가 있었는데요. 현재 업체들은 우유 생산비가 리터당 60에서 65cm라고 치면 하지만 낙농가들은 50센트만 지분한다면서 15센트가 손해를 보는 거죠. 매번 팔 때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은 가정농으로 운영되는 낙농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농장들이 문을 닫아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운영하는 데는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인건비가 빠지니까. 가족한테 막 이렇게 급여를. 많이 주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위대를 또한 유럽 내 수입되는 유제품에 대해서 각국 특성이 많은 환경적인 요구사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제품 생산 단계별로 서로 다른 생산자를 통합해서 위기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합체 구성, 기구 창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친환경 정책도 과거자를 기반한 시도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22년 기준 유럽 내 젖소 사육 주수가 영국에서만 266만두를 제외하고 2000만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독일, 그 다음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폴란드, 이태리, 네덜란드, 덴마크 순위라고 합니다. 요즘 예전보다 채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제 주변도 많아졌는데. 특히 식물성 대체육 패티 이런 거 좀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데 감귤류가 적합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기후변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앞에 낙농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소를 키우거나 가축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좀 많이 알려지면서 고기 대신에 그냥 채소 먹겠다. 채소 먹겠다. 그런데 막상 채식을 해도 우리가 고기를 먹어왔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체육을 사람들이 많이 드시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체육을 만들 때 들어갈 물질 중에 메틸셀룰로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대체할 만한 식물성 원료 가운데 감귤류에 들어있는 섬유줄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푸트라디아교 식품과학기술부 연구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결합체 가운데 식물성 대체육이 들어가는 메틸셀룰로스와 같은 합성 성분을 대체하는데 감귤류의 섬유가 가장 좋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체육 만들 때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콩을 많이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메틸셀룰로스 이거는 왜 들어가는 건가요? 이 물질은 육류의 식감과 향을 내는 데 꼭 필요한 첨가제라고 합니다. 고기 특유의 식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점성이 부족해서 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바로 메틸셀룰로스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단백질 질감으로 만드는 식물성 대축 패티의 물리화학적 그리고 감각의 특성을 평가해서 완두콩, 감귤류 그리고 사과 섬유질 이런 것들을 섞어봤다고 하는데요. 맛, 색상, 질감, 수분 유지, 강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어떤 게 들어갔을 때 가장 고기 맛과 비슷한가, 질감 비슷한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맛 테스트에서 세 가지 다른 섬유질을 사용한 패티가 가장 인기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색상은 요리하기 전에 완두콩 섬유가 들어간 패티가 가장 밝은 색을 떴다고 하고요. 사과 섬유가 들어간 패티는 가장 어두운 색깔이 나왔습니다. 조리하고 봤더니 사과 섬유질 패티를 제외한 모든 패티 색이 좀 진해진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색깔도 중요하잖아요. 고기라고 하는데 고기처럼 안 보이면 먹고 싶어 생각. 일단 음식이니까 맛있게 보여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식감 면에서 감귤류 섬유질을 첨구한 식물성 패티가 시판 패티와 가장 비슷한 식감을 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패티의 탄력성이 비슷하긴 했는데 고기에 쫄깃함, 고기가 꽤 뭉쳐 있는 응집력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런 것까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귤류에 들어있는 섬유 패티가 가장 쫄깃하고 응집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미세 구조나 내부 모습을 조사해서 보면 합성 성분이 표시된 이 패티의 표면이 가장 고르지 못했고 반면에 감귤류 섬유를 포함한 섬유가 들어간 것이 가장 균일한 구조를 보이면서 잘 통합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감귤의 섬유가 구조, 질감 등 전반적인 면에서 가장 뛰어났다면서 완두콩 섬유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심지어 메틸솔레로 사용한 것보다 결합력이 뛰어났다라면서 질감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대체제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군요. 드셔보셨나요, 이런 거? 저 사실 우리나라 풀무원에서 만든 요즘에 캔 제품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소감입니다만 그냥 고기를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가봤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마트에서 파는 거 먹어요. 진짜 기가 막히고. 맛도 있고 똑같아요. 진짜요? 근데 생각보다 칼로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쨌든 흥미로운 내용이 없어지고 포토 시간이 다 같았어요.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꼭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시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요즘 수확물을 나누는 장터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텃밭에서 본격적으로 수확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눔도 이뤄지고 또 장터도 열리고 열리는 것도 이렇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조그마한 텃밭이지만 의외로 수확물이 많이 나옵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그마한 장터가 열리고 있고요. 텃밭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과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함께 수확물을 나누는 장터인데 소소하게 이런 수확물을 나누는 장터가 지역마다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나요? 혹시 장터 열리고 이런 거. 막 올려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텃밭 이용하는 텃밭 그 장소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텃밭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변인들끼리 그냥. 그리고 이제 수원시의 경우에는 또 공유냉장고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농사 지은 농산물을 냉장고에 포장해서 이렇게 넣어두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산물만 넣었는데 점차에 김치를 담고서 넣기도 하고 빵이나 쿠키를 구워서 넣기도 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사를 해서 아무래도 남은 농산물을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 문화도 텃밭에서 아마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확을 해서 이제 주변이랑 나눠 먹고 이러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덥잖아요. 점점 더 더워질 것 같은데 텃밭일 괜찮으세요? 힘들어요. 좀 전보다 타신 것 같아요? 네. 엄청 탔죠. 6월 들어 일교차가 크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농사하기에는 좋지만 한낮에는 30도가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무덥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 저녁 시간에 작업을 하는 것이 좋고요. 한낮에 작업을 해야 한다면 정말 챙이 넓은 모자와 흰색 계통의 긴팔 상의. 진짜 긴팔. 팔토시를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모기와 같은 독충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소소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팔을 가려주는 것이 체온을 낮추고 햇볕에 화상을 입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엄청 큰데 사실.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반팔 입어야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의외로 흰색 팔토시를 해주면 그 가려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햇볕을 향해서 이렇게 앉으시면 챙이 넓은 모자에 온몸이 들어갑니다. 작업하는 팔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하면 체온을 낮춰줘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작업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쉬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가정을 하는 거죠. 집중력이 강하신 분들은. 그렇죠. 있잖아요. 항상 시원한 물을 이렇게 휴대해서 간간히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주 중요하죠. 물을 너무 많이 마셨으면 또 이온음료라든지 아니면 소금을 구주겸이라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소금을 좀 준비해서 간간히 하나씩 이렇게 먹어주면 좋습니다. 너무 더울 때 땀이 많이 날 때 물만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지나치게 너무 많이 마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지금 수확하는 거 어떤 게 있나요? 양파와 마늘은 수확을 시작하는 철이고요. 그리고 감자도 이제 수확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땅속 줄기 채소들은 큐링이라고 해서 잘 말려주어야 합니다.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제 저장도 안 되고 맛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문지를 깔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2주 정도 말려줍니다. 특히 이제 감자를 수확할 때는 간접적인 햇볕에도 색이 이렇게 파랗게 변색이 되기 때문에 신문지 깔고 또 위에도 신문지를 이렇게 덮어서 말려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파종을 서둘러야 할 것도 있다면서요. 네. 6월 20일 전까지는 콩이나 팥과 같은 콩류의 파종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때 심는 이유는 너무 웃자라지 않고 너무 일찍 심으면 웃자라겠죠. 그 다음에 또 너무 늦게 심으면 첫 소리 전에 이렇게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적당한 타이밍이 6월 20일입니다. 콩은 물을 좋아하지만 팥은 콩보다는 물을 좀 꺼리기 때문에 심을 위치를 잘 판단하셔서 1m 20cm 정도의 넓은 이랑에 3, 40cm 정도의 간격으로 파종을 합니다. 꽤 넓은 간격이네요. 이게 이제 크게 포기가 자라니까요. 두 알에서 세 알 정도를 넣어서 두 포기씩 서로 의지해서 재배를 합니다.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초기에 너무 많은 걸음을 해서는 안 되고요. 대신에 석회 비료를 미리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콩이 그 종류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콩은 용도에 따라서 메주를 담궈서 된장과 간장을 만드는 메주콩 또는 장콩 지역에 따라서는 또 중청도에서는 종콩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장단태, 금강태, 부석태와 같은 토종콩들이 유명하고요. 지금 순간 말씀하신 것만 다섯 가지입니다. 또 밥에 넣어 먹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밤콩. 먹으면 이제 밥맛이 난다고. 전혀 아니던데. 그래요? 조금 나요. 저는 이제 밤미콩이라고 합니다. 이런 콩으로는 선비자비콩, 대추밤콩, 호래비밤콩, 아줍가리밤콩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호래비밤콩은 두 포기씩 서로 의지해서 재배하기보다는 한 포기씩 재배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선비자비콩과 대추밤콩 그리고 아줍가리밤콩은 생긴 모양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콩의 또 다른 용도로는 콩나물을 만들어 먹는 나물콩 또는 질금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콩알이 작아서 콩나물을 만들어도 콩나물 머리가 너무 크지 않아서 적당한 것을 주로 나물콩으로 활용합니다. 지누니콩, 오리알태, 백승태 또는 이제 뭐 요즘 나오는 걸로 약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야, 수십 가지네요. 그런데 이거를 관장님은 다 구별하시는 거잖아요. 보면 아시고. 네, 저는 구별하죠. 콩은 순지르기를 해줘야 한다고요. 네, 콩이 자라서 잎이 6장 정도 나오게 되면 가운데 순을 적심하게 되는데 이를 순지르기라고 합니다. 콩잎이 보통 복엽이라고 그러거든요. 콩잎 하나에 이파리가 3개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건 낮장의 6개를 따지는 게 아니라 3장짜리가 6개 달렸을 때 이렇게 순지르기를 하는 겁니다. 콩꽃이 피기 직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만일 이 시기를 놓쳐서 콩꽃이 피었다면 순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꽃이 피면 그냥 이제 순지르기 멈추고. 멈춰야 되고 그 대신에 잎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순지르기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작업이 콩 웃걸음주기 작업입니다. 초기에 걸음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뿌리옥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콩꽃이 피기 직전에는 콩 웃걸음주기하고 물을 좀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웃걸음을 하는 이유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수명이 이때까지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걸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콩꽃이 피게 되는 시기에는 너무 메마를 경우에 별도로 고락마다 물을 흘려보내서 물을 줘야 합니다. 다음 달에 또 파종하는 콩이 있어요? 네. 장마가 그치면 7월 중에 파종할 수 있는 콩이 강낭콩과 완두콩이 있습니다. 어? 봄에 심었었는데? 하지만 봄에도 심고 또 이렇게 가을에도 수확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두 번 수확한다고 해서 두벌콩이라고 부르는 콩들이거든요. 7월이라는 시기를 놓치면 또 늦가을 소리를 맞아서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심는 작물들은 이전에 심었던 작물들의 보통 그루터기에 이렇게 심기 때문에 구루가리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이렇게 심었던 밀이라든지 보리 이런 것들을 베어낸 자리 옆에 바로 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그루터기 옆에 심게 되면 풀도 덜하고요. 그 다음에 물감음도 덜 타게 됩니다.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서 풀이 덜한 건가요? 식물의 그루터기들이 타감작용이라고 해서 잡초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식물의 물관들은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고 죽은 조직이라서 베어내더라도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뿌리가 썩었더라도 뿌리가 스며들은 자리는 또 이렇게 모세관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덕에 그루터기 옆에 심은 작물들이 물 걱정을 덜하게 됩니다. 옆에서 계속 물을 끌어주는군요. 그래서 뿌리채 뽑지 않아서 또 땅속에 탄소를 가두는 효과도 있으니까 하지 이후 농사에서는 이런 그루터기를 이용한 농사법을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베어낸 자리 그냥 옆에 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답변 못해드린 것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강혜옥님이 보내주셨는데 어이구 사연이 되게 기네요. 그러네요. 화요일마다 방송 듣고 귀로 농사 짓고 다녔는데 올해 정교생이 35명인 화성시 대방분교에 근무하게 됐는데요. 학교 텃밭이 운동장만 해요. 작년에 학교 리모델링 하느라 흙에 돌 유리 조각들도 있어서 학년별로 텃밭을 맡아서 불순물 골라내고 4월에 삽질해서 밭도롱 두 개 만들기, 검정 비늘 씌우기, 모종 심기까지는 그럴듯 했어요. 그런데 방울토마토, 고주, 고추, 가지, 상추 모종을 심고 아이들이 씨앗으로 심고 관찰하던 방울토마토와 완두콩도 옮겨 심었지요. 그런데 최근 1미터도 넘게 훌쩍 자라 열매도 조그맣게 달리고 우리 반 5명과 매일 물 주고 갖고 오던 방울토마토가 꽃이 달린 채 폭삭 시들어버렸습니다. 두 폭이만 남았는데 엉엉 너무너무 속상해요.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요. 의심스러운 게 있다면 흙이 너무 안 좋아서 모종을 심고 줄기 주변에 거름을 줬는데 혹시 이것 때문일까요? 다른 반 텃밭 토마토들은 멀쩡하다고 내년엔 잘해보고 싶은데 방울토마토 심기 전부터 관리 방법 알려주세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비닐을 씌워서 상추와 고추, 완두콩은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다음엔 어떤 걸 심으면 좋을까요? 아이들과 2학기에도 가꾸면 좋을 작물 추천해 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대방 분기만 제 사진이 되어서도 가깝네요. 8탄 쪽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가서 한번 살짝 들러보시는. 좀 이렇게 학교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 의외로 운동장을 조성할 때 소금을 많이 깔고 수술 깔고 이렇게 조성을 하거든요. 물빠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물빠짐 때문이기도 하고 또 풀이 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토양의 성질이 또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화성시에는 또 이제 도시농업관리사라고 하는 전문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다 부탁을 드려서 관리사님들이 한번 와서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땅부터 한번 보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분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한여름에 키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낙콩이나 완두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욱이라든지 근대 이런 작물들. 그래서 좀 그리고 또 오이도 지금 심을 수가 있고요. 여러 작물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좀 아이들하고 아이들 실망시키지 않으시려면 좀 그런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제 어린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좀 잘해야 될 텐데. 여러모로 선생님은 부담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잘해야 본인도 좋겠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니까요. 하여튼 일단 땅 점검을 한번 받는 게 그렇죠? 네.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최정실 님이 감자 수확하고 나면 그 예쁜 줄기는 버려야 하는 거죠? 자기 할 일 다 한 건가요? 하고 보내셨어요. 네. 다 한 겁니다. 일단은 남은 줄기는 퇴비를 하든지 이렇게 땅 속에 묻어줘서 걸음으로. 아, 묻어줘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507님. 녹악, 방울토마토, 순지르기 알고 싶습니다. 텃밭 채소지기 된 지 3년째인데 잘 안 열리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순지르기는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유튜브 찾아서 한번. 날짜 특히 이제 날짜를 앞에 치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요. 녹악은 북지형, 그러니까 조선호의 계통에 속해서 원줄기에서 나온 아들줄기 첫 번째 마디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디나 세 번째 마디쯤에서 아들줄기의 두 번째, 세 번째 마디에서 잘라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아들줄기에서 달리는 곳에서 수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방울토마토는 원줄기에서 잎이 나오고 잎 겨드랑이에 나오는 겨순을 질러줘야 성장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열매도 많이 달립니다. 그나마 좀 듣다 보면 방울토마토가 좀 쉬운 것 같은데. 네. 8869님. 땅과리 재배하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하셨는데 땅과리.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 처음 들어보죠. 땅과리. 땅과리는 원래는 잡초예요. 네. 잡초로 이제 그야말로 애물단지였는데 최근에는 이걸 또 심어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또 이걸 또 골든체리라 그래가지고 팔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시작도 팔고요. 그런데 이건 고춧과의 작물이라서요. 고추, 가지, 감자, 토마토하고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쓰러지니까요. 대가 약해서 잘 쓰러지니까 좀 이렇게 줄기를 세워서 지질대를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잘 익은 과리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는 과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땅과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 드셔보셨죠. 고소하게 맛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신고 있는데 나중에 수확하면 한번 빡 보여드릴게요. 네. 기대됩니다. 관장님. 병충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고춧과에 속하는 작물이라서 비슷한 병들이 와요. 탄저병도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오네요. 네. 28종 무당벌레도 오고요. 진딧물도 오고 그래서. 그에 준해서 이렇게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좀 잘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지질대로 지탱해서 이렇게 병충해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심혁용님. 서리태콩을 파종했습니다. 그런데 종자용이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아마 전년에 수확한 콩인 것 같아요. 혹시 따로 종자용이 있는 건지요. 그리고 매년 수확한 것으로 파종하면 수확이 많이 줄고 병충해도 약하다는데 이거 맞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보통 이제 병충에 약한 것보다는 수확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 3년에 한 번씩은 종자를 이렇게 계량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곡물상에서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그건 이제 몇 년 종자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걸 따로 얘기 안 해주나요? 네. 그렇죠. 종자용은 이제 농가에서 이렇게 딱 판매를 하는 거라서 그게 몇 년째인지 종자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런 종자용 콩을 하려면 곡물가게보다는 지역에 있는 종자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몇 년 보급을 하거든요. 종자용 콩을. 종자관리소. 네. 종자관리소에서 해서 보통 이제 마을 단위로 이렇게 미리 신청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미리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55005님. 귀촌 1년 차인데 밤에 가로등 불빛이 농작물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수확하는 가을까지 암흑세계에서 사는데요. 밤에 가로등 불빛이 작물에 어느 정도나 피해를 끼치는지요? 하고 보내셨어요? 네. 주로 이제 작물의 특성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심은 작물이 가을에 들깨를 심었다. 그러면 들깨 열매가 달리지 않고요. 가로등 때문에요? 네. 가로등 때문에. 그다음에 시금치를 심으면 또 반대로 얘는 꽃을 피웁니다. 씨앗을 맺혀요. 그게 이제 식물의 장일성 단일성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뭐 들깨나 시금치 정도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작물들은 특히 이제 민감한 작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들깨나 시금치 정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들깨나 시금치를 이 근방에 많이 심었어요. 정말 가로등을 켜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로등 불빛에 빛공해가 심해서요. 그래서 미리 이제 타이머를 조작을 해서 그래도 또 방범등 뭐 이런 거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밤새 이렇게 켜놓지는 않게 특정한 시기 한 9시 정도 꺼지게 이렇게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에다 갓을 씌워서 밭 방향으로 불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지역읍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미리 신청하면 이렇게 갓을 씌워주거든요. 그렇게 신청하시면 피해를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꼭 고려하시고 들깨나 시금치 아니면 크게 이게 예민한 작물은 없다. 이것도 좀 알아둬야겠네요.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 들으니까 괜히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어두우면 어떡하나. 사람들 살아야 되는데. 이해영님이 대부도에서 고구마를 심는데요. 호박고구마는 다 죽더라고요. 그 올해도 심어볼까 하는데 혹시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대부도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원래 호박고구마의 문제입니다. 밤고구마는 사실은 물감음을 심하게 안 받고 잘 적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호박고구마는 잔뿌리가 많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물을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고구마 지금 이제 아마 다 죽지는 않고 몇 개 살아 있으면 그것들을 다시 이렇게 순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가식을 물 잘 줄 수 있는 데다가 가식을 해두셨다가 잔뿌리를 발달시킨 다음에 다시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구마 줄기를 사려고 해도 못 사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다 떨어졌죠. 그래서 이미 살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골라서 잘라서 다시 이제 물을 잘 줄 수 있는 곳에 심어놨다가 잔뿌리가 발달된 다음에 이렇게 옮겨 심으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혜영님. 김영희님이 고수를 전부 잘랐더니 잎이 뻗지 않고 대만 크고 꽃이 폈어요. 더 이상 잎을 낼 수는 없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고수는 꽃 피고 열매 맺을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잘 키워서요. 샵 받으시고요. 다시 또 가을에 또 파종하시면 되죠. 1003님. 텃밭에 상추를 키우고 있는데요. 유기농으로 하고 싶습니다. 병충해 방제법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상추는 보통 질병이 별로 없는 그런 작물이라서 텃밭에서 가장 키우기 쉽고. 많이 키우죠. 병해층도 없는 그런 작물에 속하는데. 그런데 이제 단지 문제는 이제 달팽이가 달팽이들이 많이 이제 갉아먹죠. 그래서 상추 주변에다가 계란 껍질을 곧게 빻아가지고 이렇게 둘러주시면 달팽이들이 아 찔려. 뾰족한 부분에 찔려서 잘 오지 않습니다. 네. 진짜 프랑스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한국이니까 달팽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계란 껍질에 이제 찔려서 잘 안 오니까요. 그다음에 또 거름도 되니까요. 그렇게 계란을 곱게 빻아서 빙글로 이렇게 한번 뿌려줘요. 그런데 얼마나 곱게 빻아야 돼요? 약간 완전 부드럽게 해도 돼요? 아니요. 손으로 빻고. 손으로. 그 정도로. 너무 부드럽게 하면 또 타고 넘겠죠. 알겠습니다. 네. 5599님. 도라지 씨를 심어서 싹이 잘 나왔는데 조금 크다 녹아서 없어져버렸어요. 왜 그런 건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게 아마 입국병이 온 것 같은데요. 워낙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래서요. 사실은 좀 도라지 씨를 파종할 때 보통 흩어뿌림을 해서 너무 밀식을 하게 되면 또 송풍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습도가 높아지면 이런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수라든지 씹는 간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확인, 속아주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밀식되지 않게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박한솔 약사님 코너에서 좀 잘못된 정보가 있었나 봅니다. 최민정님이 박한솔 약사님께서 조영재가 방사성 물질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네. 저희가 좀 이렇게 방송하다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짚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세요.